우리 주식회사 웰앤뷰는 김치 유산균을 소재로 한 막걸리를 전세계에 널리 알고자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막걸리는 명품 빅톡 막걸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디톡의 의미를? 디톡은 디톡스의 약자로 독수를 빼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막걸리를 드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온몸을 디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는 건강한 막걸리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기존 막걸리와 다르게 유통이 아주 간편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은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하기가 어렵지만 저희의 막걸리는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신개념 막걸리 맞죠? 가루 같은 경우에는 팽화미, 우리나라 고유의 쌀을 씁니다. 팽화미와 팽화미와 우리나라 고유의 김치유산균을 물에 넣어 이틀만 지나면 스스로 발효를 해서 정말 맛있는 막걸리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획기적이지 않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시도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